한국국토정보공사 세계관계가 아티스트 한국국토정보공사 대통령! 제주도입니다. 시민들은 우리의 프라치즈입니다. 전체들입니다.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마음을 모아도 만만치 않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 사람들이 오직 정권을 잡기 위해서 모이고 구태정치를 한다면 과연 민생에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? 민생 정책도 다르고 대북 정책도 다 다른데 이렇게 다른 생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잡는다면 눈에 훤히 보이지 않으십니까? 권력 다툼하느라고 노선 투쟁하느라고 세월 다 보낼 것입니다. 과거 참여정부 때 기억나시죠? 그때보다 오히려 더 큰 노선 투쟁과 편가르기로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. 민생은 하루가 급한데 이런 데에 호성세월 할 여유 우리 있습니까 여러분? 없습니다. 이거야말로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실패한 과거가 아니겠습니까? 변화를 과자한 무책임한 변화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고 국민에게 더 큰 좌절만 안겨줄 뿐입니다. 과거 정권들 많은 약속과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 정치가 국민의 삶보다는 정쟁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. 좋은 약속, 수없이 많이 해도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책임있는 변화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오로지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우리 박근혜 후보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. 저희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께 묻겠습니다. 신의 국회의원 대통령, 누굽니까? 신의 국회의원 대통령, 누굽니까? 신의 국회의원 대통령, 누굽니까?